네, 2, 1, 3, 4, 5위 오마이걸 안녕하세요! 오마이걸입니다. 저희가 또 오늘 뮤직비디오가 나오잖아요. 맞아요. 저희가 두 시간이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고! 시작! 틀렸어요. 표정언니이구나? 핑크로 동배를 했네요? 나 지금 핫핑크 나 저거 저거 핑크핑합니다 진짜 아니 나 뭔가 못 봤는데 네? 티저 때 이 빨간 옷 궁금했잖아 네 승인입니다 정답은 정답은 현승이 정답은 현승이 정답은 현승이 아리아리 아니 다 컸네 아 여기가 진짜 인연이 하라니까 이건 내 반응하려고 아유 어머 여기 뭐야? 아유 아 이쁘네 난 인상 좋아 아 진짜요? 오 오 여기 설철 세트 아니야? 오가 설철 오마도 없다고 그치 나도 그래 나도 그냥 눈이 좋아 근데 이게 얘기가 우리에게 행복했던 날들을 다 돌이켜보는 내용이 아니라 아 맞아요 아 태솔이야? 그럼 그럼 아니 미역이가 그렇게 너무 잘한다 고마워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선생님 아 이거 너무 예뻐 지옥 불꽃놀이야? 아니 진짜 약간 클럽 느낌인가? 아 불꽃놀이야? 어 야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어 이거 너야 언니도 약간 사이소리 사랑 나랑 사이소리 사랑 나랑 사이소리 아 귀여워 너무 예뻐 오 나 불꽃놀이 나 불꽃놀이 아 그래 너네 아 맞아 너 너야? 나는 그냥 불꽃놀이 다 조기밖에 노래가 없는 게 지금 무슨 일이야 번지 번지 비빌 좋아 비빌 좋아 아 그래 비빌 좋아 이거 알잖아 너무 귀엽다 언니 던던댄스 아 던던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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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신기하다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거 좋아 진짜 언니 나 이 옷 이뻐 아 이 옷 이뻐? 실장님 이 옷 이뿌대요 아하하 이게 이 이쁘어 나 이거 좋아 나 이게 좋아 나 이게 좋아 왜 꽃이 너무 커서 네 얼굴이 너무 작아 야 너 왜 안 입어 이런 게 너무 작아 아 그거랑 진짜 웃는 거 아니야? 아 그거랑 진짜 웃는 거 아니야? 아 그거랑 진짜 웃는 거 아니야? 난 이거랑 눈앞을 찍혀봤어 맞아요 맞아요 혜정 언니 봐 난 지금 매니저로 이랬거든요 지효도 달려야겠네 아 이거 매니저 찐 날 아 아 잘 나왔네요 아 찐 날아 아 찐 날아? 아 내 나고는 아 잘 나오는데? 네 다짐 날아 혜정 언니 혼자 가서 찍은 거 아 좋아하는 근데 이번에 의창이 되게 진짜 잘 어울려 맞아 와 진짜 이 мі저 거기에 뭐 네 이거 물고기잖아 언니 김정원때 물고기 어 반대수로 써있었잖아 해양색인데 해양색을 나 정색 좀 잘했지? 언니 좀 어른이 됐어 나 몰래 진짜 지효 나 근데 걷기만 해 아 신기하네 감독님 저희 걷기만 해요 제주도에서 금화하는 곳 찍어서 어디 갔어요? 아 이제 내보내줘까요? 아 있어요 올릴게요 너무해요 나 까만 안 돼 나 까만 안 돼 너무 신부한다 이모 너무 잘 어울린다 우리 원래 잘 어울린다 진짜 멋있다 진짜 왜 이렇게 공부한다 아 이거 알지 우리 알지 알지 어디 가세요? 어디 가기 뭐 어디 가세요? 거짓말 안 하네 저 그냥 걸은 거 아니 설생이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라고요 왜 식국이야? 왜 식국이야? 아주 실룩실룩이야 네 뒤에 나머지 볶아봐요 동의하네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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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우리 첫 씬이었다 맞아 유미랑 닷새 맞아 이제 기억나 이 표정한테 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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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아 맞아 이 선정 눈을 했을 때 이거 보여 보여 지금 웃으셔서 보여 어 맞아 맞아 타임이 맞추려고 타임이 맞추려고 타임이 맞추려고 타임이 맞추려고 대형 되게 잘 맞추네 불꽃놀이도 있네 불꽃놀이랑 살살 오마중 그리고 비정도 약간 있대 우리 이번에 되게 각자한테 잘 어울리게 잘한 것 같아요 그니까 맞아 우리 아린이 어땠어요? 네! 어벤시피드 어땠어요? 아 너무 예뻤고요 네 영혼 누가 제일 예뻤어요? 누가 제일 예뻤어요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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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마조야? 네 똑같아 네 이렇게 리아가도 뮤직비디오를 저희가 한번 잘 봤고요 우리 리액션을 7명 다 목소리를 들으려면 7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번 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씨이었습니다 안녕 진사랑 땡 땡